영어 단어의 어원 분석, 오늘은 fo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의 for에는 진이다, 가지고 가다의 뜻이 있습니다. confer에서 con은 함께 라는 뜻이에요. 함께 가지고 간다는 confer는 상의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또는 주거나 수여한다는 뜻도 있어요. 파생어는 conference, uns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conference는 회담이나 협의 또는 회의나 학회입니다. 다음은 defer, be는 분리나 제거의 뜻이에요. 접두사 this에서 왔습니다. 분리, 즉, 뜨에서 가지고 간다는 defer는 미루고 연기하는 겁니다. 파생어는 defer, ed는 무엇을 가진 어떤 특징이 있는 이란 접미사인데 수동의 뜻이 있어요. defer는 무엇이 연기된 또는 군대에서 징병이 유예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다음은 infer, in은 안으로라는 뜻인데요. 안으로 가지고 간다는 infer는 추론하거나 추리한다는 뜻이고, 변론으로서 의미하거나 암시한다는 뜻도 있어요. 파생어는 inference, uns는 성질이나 상태죠. inference는 추론이나 추리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inferred, ed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건데 수동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inferred는 추론된 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prefer, free는 앞에란 뜻이에요. 다른 것보다 앞에 가지고 있다는 prefer는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refer a to be는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파생어는 preference, uns는 성질이나 상태죠. preference는 더 좋아함, 선호라는 뜻입니다. 더 좋아하는 물건이나 선택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른 파생어는 preferred, ed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건데 수동의 뜻이 있죠. preferred는 선취권이 있는 우선해라는 형용사입니다. 달탁된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른 파생어는 preferable, able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죠. preferable는 더 좋은, 더 나은, 선호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preferable to a 하면 a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선호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refer, re는 뒤로예요. 뒤로 가지고 간다는 refer는 보내거나 조회시키는 거고 참조하도록 하는 겁니다. 가리킨다는 뜻과 관련되다는 뜻도 있어요. 파생어는 reference, uns는 성질이나 상태죠. reference는 참조, 대조나 무늬 또는 조회라는 뜻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reference, ent는 뭐를 하는 사람이나 물건이에요. reference는 어떤 단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referable, able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죠. referable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또는 누구의 탓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referable to a는 a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또는 a의 탓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referee, 전미사 e는 행위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조회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referee는 심판이나 심사위원 또는 추천인입니다. 이렇게 영어의 for에는 진이다, 가지고 가다의 뜻이 있습니다.